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종로캠퍼스에서 오픽 입문기본반과 중고급반을 강의하고 있는 답변이 술술 나오는 전략 오픽 임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픽 강의에서는 제가 오픽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오픽에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는지의 팁과 제 강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기출문제 풀의도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픽 강의는 입문기본반과 중고급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입문기본반을 주로 수강하는지 설명드려보면요. 보통 IM에서 IH의 등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입문기본반을 수강하시는데요. 아직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픽 레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뒤 슬라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문기본반을 들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어 실력이나 학원에서 뭔가 수강을 했던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학생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픽 시험이 처음이시거나 아니면 영어 말하기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원하시는 점수를 받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고급반 같은 경우는 오픽 시험이 처음이셔도 괜찮습니다. 영어 실력이 조금 모자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영어에 대한 흥미가 좀 있으시고 오픽 고득점 즉 IH에서 AL까지 점수 특히 AL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요. 중고급반 같은 경우도 제가 옆에서 오픽 시험에 대한 팁도 계속 드리고 같이 연습도 시켜드리고 스터디나 모의고사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시켜드리니까요. 오픽이 처음이시거나 영어에 약간 자신이 없으셔도 꼭 고득점이 필요하시다면 중고급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픽 시험은 조금 독특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오픽 시험에는 두 가지 유형의 영역이 존재하는데요. 설문 주제라는 게 존재를 하고 돌발 주제가 있습니다. 설문 주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오픽 시험을 보러 가시면 여러분들이 사는 곳, 취미, 하고 계신 운동, 혹은 여행 이런 것들을 선택하라고 해요. 한 12항목 정도를 꼭 선택하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저는 국내 여행은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그 중에 5개에서 여성 문항이 총 15문항 중에 출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없는 여러 가지 돌발 주제 중에 여성 문항이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문항은 롤플레잉이라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따라서 여러분 설문 주제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픽 시험 시간은 총 40분인데요. 40분 안에 전략적인 답변 시간 분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답변하시는 그 문항마다 따로 채점을 하지 않아요. 오픽 시험은 총괄 평가를 합니다. 1번부터 15번까지를 쭉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답변 시간 분배도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그럼 오픽은 한 문항당 몇 분씩 답변을 해야 하나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는 수업 시간에 밀당을 잘 해주세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고 조금 좋아하시는 답변들은 길게 답변을 하시고요. 보통 1분 30초 이상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그리고 좀 자신이 없거나 잘 모르겠는 답변들은 35초에서 45초 사이로 짧게 답변하시거나 IM 레벨 같은 경우는 몇 문항 정도는 나는 이거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들어본 적도 없고 미안하지만 이 문제는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 패스를 하시면 돼요. 이런 문장조차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 연습과 훈련을 시켜드리니까요. 염려 마시고 수업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오픽은 백그라운드 서비에서 5에서 6문항 돌발 주제에서 5에서 6문항 그리고 롤플레잉이라는 영역에서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며 시험 시간은 총 40분이 주어지는데 그 40분을 문항당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여러분의 영향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항당 따로 채점을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총괄평가하는 시험이 오픽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픽 시험은 종합적으로 회화 능숙도를 여러분의 답변의 시작부터 끝까지 쭉 채점하는 시험이니까요. 혹시 시험을 앞두신 분들이 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계시다면 시험을 보시다가 조금 어려운 문항이 나오거나 아니면 대답하기 까다로운 문항이다 라고 딱 판단되실 때에는 오히려 얼버무리시고 이렇게 답변이 끊기는 퍼즈가 길어지실 바에는 모르겠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다. 하면서 넘어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픽 시험은 또 레벨도 시험 학습자 본인이 선택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1에서 6가지의 레벨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번 시험에 응시하면서 어떻게 레벨이 주어지는지 한번 보니 IM 정도로 목표를 하신다면 3에서 4레벨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IH 이상은 5레벨을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AL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6을 하면 어떨까요? 6레벨은 살짝 대부분의 학습자에게 어려운 감이 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진 않지만 높은 레벨을 선택하실수록 약간의 플러스 점수가 가미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으시다면 도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7문항을 풀고 8번째 문항에 답변하기 전에 난이도 재조정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 비슷한 질문을 보통 말씀하시라고 추천해 드리는데요. 비슷한 질문을 원하십니까?에 이렇게 고르게 되면 저희들이 이거를 보통 IM레벨은 3-3이나 4-4에서 움직여 주시고 IH 이상은 5-5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신 분들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픽 평가 기준을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한마디로 어떤 수험자가 오셔서 시험을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홈페이지에 공시해 놨습니다. 오픽 주관사에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채점관이 물론 트레이닝은 받았겠지만 자기 주관적 판단대로 음 이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군 이래서 AL을 주고 이 사람은 영어를 좀 못하네? 이런다고 IM을 주고 이런 식으로 채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픽 채점도 채점의 지표가 있으며 원칙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픽이 문법 시험은 아니지만 그리고 문법이 그다지 중요한 시험도 아니기도 해요. 하지만 동사의 시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답변을 하실 때 과거의 일을 말씀하실 때는 과거 시제를 써주는 것에 굉장히 집중해서 저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건을 서술할 때 일관적으로 동사 시제를 관리하고 사람과 사물을 묘사할 때 다양한 형용사를 사용한다. 다양한 형용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휘량이 풍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어머 너무 좋았어요 이런 표현을 하실 때 good이나 great 이런 표현만 써서는 높은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촬영 오는 길에 보니까 꽃도 피고 굉장히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런 거 얘기하실 때도 beautiful을 한번 언급하셨다면 장관이었습니다라는 cynic 같은 단어도 한번 써주시고 아니면 splendid 화려하고 멋졌다 이런 표현도 한번 써주시면 점수가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형용사와 또 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휘량을 늘리기 위해서 학생들과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픽은 다양한 형용사를 사용하면서 어휘량이 풍부하실수록 고득점으로 간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접속사나 연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접속사나 연결사가 없으면 문장이 뚝뚝 끊기지요. 자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 지금 계신 곳에서 그리고요 그래서요 그 다음으로는요 또 아니요 이런 접속사를 세 개 이상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어로요. and 나오겠죠? also 있을 거예요. plus 있을겠죠? 이런 것들을 적절히 쓰셔야 하고요. 조금 더 레벨을 높이시고 싶다. ih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것 말고도요 라는 뜻으로 other than that 같은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on top of that 거기에 더해서요 이런 표현들도 써가시면서 접속사나 연결사를 쓰셔서 오픽 시험에 답변을 하셔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밑에 노란색 문장 익숙하지 않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대부분의 문항에 답변할 수 있다. 심지어 당신이 계산하지 못했던 돌발 주제 뭐 패션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문항이 나와도 나는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제도 관리를 잘하고 오히려 양도 풍부하고 중간중간 연결사도 있다. 이러면 al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 al을 맞으실 수 있도록 저 또한 수업시간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ih도 한번 볼까요? 개인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예측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을 만날 때 15문제를 다 풀지는 못해도 ih도 여러분 한두 문항 정도는 조금 답변 못하셔도 괜찮아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화량이 많고 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 다양한 어휘를 사용한다. 결국은 여러분 이거예요. 그럼 al은 저기다 덜을 붙이면 되겠죠? 발화량이 더 많고 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시험에 응시했을 때 인상 깊었던 경험이요. 짧게 대답을 해봤어요. 쉬운 표현으로 25분에서 30분 정도. 그랬더니 이들이 나에게 ih를 주더라고요. 저에게. 그런데 비슷한 난이도로 다른 시험에 응시했을 때 제가 조금 더 발화량을 늘리면서 아주 약간의 팬시한 익스프레션 2개 3개 정도만 섞었더니 시험장 딱 나올 때 한 38분에서 39분 사이에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al을 주더라고요. 굉장히 유창한 영어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흐름만 끊기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발화량과 약간의 어휘 어느 정도를 충족시켰더니 al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ih와 al은 발화량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어휘. 어휘량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에 오픽은 시제관리를 잘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용사. 어휘와 표현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결사와 접속사도 신경 써서 연습을 해야 하고요. 유창성 또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오픽은 이렇게 퍼즈에 말하지 않는 순간에 감점을 줘요. 그래서 자꾸 학생들이 답변이 생각 안 날 때도 쓰실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필러조차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필러라는 건 뭐냐면 별뜻 없이 쓰는 말이에요. 이따 뒷강의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Well, like, I mean, you see, well, you know, 이런 표현조차도 오픽 고득점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픽 고득점의 장애물 넘기. 여러분 좋은 강의는 결국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오픽 문제가 노트테이킹도 되지 않고요. 필기도 하실 수 없어요. 에바라는 면접관의 말을 듣고 바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한국어로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면접이 떨리는데요. 누군가 앞에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하는 질문에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워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한 가지 테스크를 드릴게요. 오픽 유형의 한 문제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국어로 무슨 얘기를 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국내에서 여행을 한 경험 중에 되게 특별했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거나 그런 기억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앞에서 바로 물어보고 여러분은 한 5초 뒤에 답변을 해야 한다면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대부분의 기출 유형에 익숙하도록 신규 기출도 끊임없이 수집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카테고리화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문학 유형에 익숙해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딱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문제화에 소개팅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답변이 막히거나 생각나지 않을 때 쓰는 만능 문장이라는 문장들도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브레인스토밍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로만 답변 준비하시면 안 돼요.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 시험 가기 전에 오픽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영어로만 답변을 쭉 준비하시면 절대 그 답변이 잘 생각나지가 않는다고 해요. 우리 학생분들이요. 머리가 하얘진다 라고 대부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답변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자주 출제되는 특히 문학 위주로 한국어로 스토리라인을 좀 정립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에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 무엇을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역동 학생분들은 가전제품? 선생님 요새 미세먼지도 많아서 공기청정기도 많이 사고요. 저 최근에 스타일러 샀는데 되게 좋아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대화를 주고받았던 그 순간에 나왔던 문제들은 기억이 되게 잘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술이 문제가 나오면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 대답하시는 게 되게 쉬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아 그러네요. 휴대전화로 굉장히 많은 것을 하니까 답변이 길어질 수 있겠군요. 그래서 휴대전화라든가 가전제품들 위주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답변이 있다면 같이 수업 시간에 답변도 함께 작성해보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수업이 살짝은 조금 갑자기 나오는 주제에서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약간 스판테니어스한 그런 모양새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 돌발 주제를 그럼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 돌발 주제 되게 많아요 여러분. 패션, 은행, 날씨, 지형 엄청난 돌발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선택 주제를 통해서 돌발이 대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주제에서도 쓸 수 있고 돌발 주제에서도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을 선별하고 선별하고 선별해서 여러분 공부 너무 많이 하시지 않으시고도 오픽 고득점 맞도록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집을 선택 주제를 나가요. 선택 주제는 무조건 이 중에 여섯 문항, 다섯 개에서 여섯 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럼 집을 공부할 때 이와 카테고리가 같아 보이는 이런 것들을 묶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이렇게 대답하세요. 라고 굉장히 이렇게 팁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 어떤 장점이 또 있냐면요. 가구라는 문항이 안 나와도 이 가구를 여기서 또 얘기를 해버리면 발화량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 주제를 배울 때 돌발 주제도 같이 계속 섞어서 돌발 주제가 어떤 것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인터넷 서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해변 가기나 집이 보이죠. 얘네 둘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해변에 놀러 갈 거예요. 저기 강원도에 있는 해수욕장 같은데 놀러 가실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 뭐예요. 휴대폰 들어서 맛집 검색하죠. 그러면 해변 가기 할 때 그런 답변을 저랑 같이 연습을 하면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자주 하시는 일 말씀해 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답변을 술술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 강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제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저희 학생분들이 깔끔히 정리해 놓은 후기만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학생 한 명의 후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 학생은 정말 영어 말하기를 인생 처음 해봤다고 해요. 학원을 처음 와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생각하기에 가장 유용했던 건 첫 번째 문제 전략과 이 앞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선택 주제를 하면서 끊임없이 돌발을 계속 건드려드리고 기출 문제에 충분히 노출을 시켜드리니 시험을 보실 때 당황하지가 않으셨고요. 그리고 세트 구성이라는 건 제가 기출 문제 세트를 계속 충분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스스로 Well Organized Class다, Lesson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업을 잘 조직화해 놨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OP 거의 99% 대비가 되게끔 강의를 구성해 놨고요. 2번, 필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학생분께서 우리 학생은 특징이 뭐였냐면요. 굉장히 점잖으신 학생이고 굉장히 매너 좋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셨던 학생인데 스터디 끝날 때까지 제가 좀 걱정했어요. 말씀이 원래 느리세요. 그래서 중간중간 퍼즈도 많으시고 저랑 같이 스터디 시간에 필러 연습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필러와 액센트 감정을 싣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셨다고 해요. 근데 수강 후기를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다른 학생들한테도 꼭 말씀해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미국인이다 라고 세번 외치고 시험을 봤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오픽은 그만큼 플루언시를 보는 시험이라는 거죠. 물 흐르듯이 술술술. 중간에 버벅대도 괜찮아요, 여러분. 중간에 생각이 안 나서 에버와나 정말 I have no idea about this topic 하면서 중간에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말씀 하셔도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시험 보시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한국어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한국어로도 질문을 듣고 답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로도 몇몇 질문은 참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것들은 약간 주입식으로 여러분 이런 문항이 나오면 이런 답변하세요. 일상생활에 좀 밀접한 것들을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시험시간에 좀 활용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짧지만 멋진 표현들이라는 건 뭐냐면 인문기본반 수강생이었기 때문에 어렵고 길면 여러분 입에 잘 붙지 않아요. 괜히 너무 어렵고 팬시한 표현들을 너무 많이 하려다가 인문반 학생들은 시험을 망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문반 학생분들께 드리는 팁은 굉장히 깔끔하고 짧으면서도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팁을 드리거든요. 우리 학생은 크리스탈 클리어라는 단어가 되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아마 해변 가기가 시험에 나와서 물이 되게 투명한 듯 맑았습니다. The water was crystal clear. 이 말을 쓰면서 되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해변 가기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강에서 공원에서 조깅을 하면서 물이 너무 반짝반짝 예뻐서 좋았다. 물이 맑았다. clear. 반짝반짝 투명한 듯 맑았다. crystal clear. 굉장히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생도 재미있는 수업. 1대1로 스터디. 제가 스터디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드리는 이유는 오픽은 말하기 시험이잖아요. 단체로 듣는 강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점은 살려드리는 팁을 드리고 단점은 줄여드리도록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가 붙어있지 않는 한 거의 항상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well-organized class가 뭐냐면요. 여러분 자, 오픽 기출 문제도 좀 노출을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집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당신 집을 설명해 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방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 출제되겠죠? 그 다음 문제가 여러분 오픽 문제는 보통 2개에서 3개가 콤보로 출제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집이 여러분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무조건 집이에요. 혹은 세 번째까지도 집에서 나옵니다. 오픽은 이렇게 주제별로 2개에서 3개까지 콤보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설명해 주세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 5번에 등장하면 6번에 예를 들어 집에서 발생한 문제 있으시면 말해보세요. 냉장고나 이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이 고장날 수도 있고요. 변기 같은 게 막힐 수도 있죠. 그런 거를 답변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 문제가 황당합니다. 5번 집 설명 6번 집에서 생겼던 문제 7번을 딱 들었는데 그 집에서 생겼던 문제 중에 한 가지 사건을 자세히 말해보라는 문장이 거의 콤보로 출제가 됩니다.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듣고 가지 않으면 집 소개했고 집에서 발생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다음도 집에서 발생한 문제를 말하라고 에바가 주문을 해요. 그러면 아까 했는데 뭐라고 하지? 우리 수험자가 되게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세트들을 요주의 문제 세트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네 냉장고나 에어컨이 고장날 경우 많죠? 학생들이랑 스터디 진행하다 보니까 작년 여름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에어컨 고장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에어컨 고장을 하면서 여름에 너무 더워서 작년 여름이 squarching hot 진짜 더워서 아마 에어컨이 고장난 것 같아요 라는 이런 표현도 중간중간 알려드리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squarching hot 찌는 듯이 더워서 너무 고생했어요. 그런데 에어컨까지 고장났어요. 이런 에피소드를 알려드리면서 여러분 날씨 표현 알려드렸으니까 날씨라는 돌발 주제 나왔을 때도 이런 표현 쓰세요. 라고 날씨 돌발 주제를 같이 좀 보고요. 또 여름에 냉장고가 고장나면 안에 있는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상하겠죠? go bad 상하다가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go bad 과거에 상했다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when bad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출제일이 높진 않지만 음식이라는 돌발 주제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를 소개시켜 드려요. 여름에 식중독 관련해서 뉴스를 본 경험이 있나요? I am 여러분들은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5를 골랐을 때 5 이상의 레벨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이나 4를 고르면 이 문제는 만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배우는 김에 이 문제도 한 번 그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봤지만 공부량은 조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것도 한 번 볼게요. 또 다른 학생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학생의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출제한 게 다 나왔어요. 출제율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러기도 하고요. 여러분 계속 제가 기출 문제를 이렇게 연관성 있는 것끼리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면서 같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배운 게 나왔어요. 선생님. 신규 기출이 하나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런 거 나올 것 같다 라고 찍어준 게 나왔어요. 라던가 아니면 선생님하고 했던 문제랑 비슷해서 제가 좀 응용해서 답변해 봤어요. 그래서 IH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수업 끝날 때쯤에 모의고사를 2회를 보고요. 그리고 한 3회 정도 집에서 보실 수 있는 모의고사를 만들어드리거든요. 실제 기출 문제와 거의 동일하게 이 모의고사에 열심히 풀었더니 그대로 나와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후기를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활용도 100% 표현 몇 개 같이 보고 갈까요? 여기까지 강의 열심히 들어주셨으니까 저랑 같이 몇 단어 오픽에서 유용한 단어 배워갈게요. 여러분 집을 설명할 때 우리 집은 깨끗해요. 이렇게만 말하면 점수가 나오지 않겠죠? 제 집은 깨끗한 편인데요. 제 방은요. 잘 정돈돼 있지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ll organized 해볼까요? well organized. 그래서 I think my room is very well organized. 라고 하시면 제 생각엔 제 방은 잘 정돈돼 있어요. 라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don't think my room is very my room is well organized. 내 방은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because I'm a little lazy. 약간 좀 제가 게으르거든요. 이런 답변을 하면 자연스러우면서도 약간 기초 단계에서 잘 쓰지 않는 이런 합성어 표현으로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통이라는 돌발 주제가 나왔을 때 한국의 교통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in your country 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교통은요. 여러분 제가 오픽 교제 부교제 만들기 위해서 막 열심히 리서치를 해봤더니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clean 깨끗하고 cheap 얼마나 싸고 well organized 잘 정돈돼 있다. 그래서 easy to transfer 갈아타기도 너무 쉽다. 이런 후기들이 많길래 부교제에 넣으면서 여러분 집에서도 쓸 수 있는 단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I think public transportation in my country is well organized 거기다 더해서 해볼까요? plus 그것은 되게 깨끗하고 쌉니다. 그러면 it is very cheap and clean 이런 식으로 조금 답변을 늘려갈 수 있어요. I mean, you know 이런 필러를 쓰시면서 같이 해볼게요. I mean, 내 말은 I mean, you know 아무 뜻도 없어요. I mean, you know it's easy to transfer it's really great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자연스러우면서도 좀 긴 답변이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냥 넘어갈게요. I think public 같이 해볼까요? I think public transportation in my country is well organized I mean 같이 해볼까요? I mean it's easy to transfer it's very easy to use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배운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잘 정돈된 well organized 그리고 또 여러분 집을 설명할 때 요새 집의 특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built-in 된 뭔가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I have a built-in closet in my room 질문도 많이 받아요. 선생님 옷장은 영어로 뭐예요? closet 선생님 붓박이 옷장은요? built-in closet 배웠으니 써먹으세요. 여러분 가구에 과거 현재 비교라는 유형이 있어요. 오픽은 대부분 네 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집을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거 묘사나 설명 두 번째는 과거의 경험 얘기하기 과거 시제 신경 쓰셔야겠죠? 세 번째는 과거와 현재 비교라든가 동네 식당과 프랜차이즈 식당의 비교라든가 또 이런 문제도 나와요. 옛날 헬스클럽과 요즘 헬스클럽의 비교 이런 게 나왔을 때 이 비교를 학생들이 좀 어려워 하시는데 비교를 어려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넣어드릴게요. 머릿속에 여러분 과거 가구 돌발 주제의 과거 현재 비교가 나왔을 때 이거 쓰면 되잖아요. 요새 빌트인 가구랑 빌트인 가전제품이 되게 많다. 우리 집에 예를 들면 빌트인 이거 뭐죠 여러분? 이거?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어벤이라든가 빌트인 세탁기? 워셔 이런 단어는 꼭 외우시긴 하셔야 돼요. 집은 워낙 많이 출제가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think you know 해볼까요? I think you know we have more 빌트인 furniture and home appliances today. 오늘날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some people have well 빌트인 마이크로웨이브 어벤 or 빌트인 워셔 요 well 같은 것도 필러야 여러분 아무 뜻도 없이 쓰는 거예요. well you know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마지막 유형을 말씀 안 드렸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묘사나 설명 오픽 문제 유형 중에 두 번째는 과거 경험 세 번째는 이런 비교 네 번째는 기억 네 번째는 뭔가 사회적 이슈라든가 문제거리 뉴스거리가 나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보통 5나 6 이상을 고르셨을 때 IH 이상부터 신경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집을 통해서 돌발 주제 가구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제안도 좀 드려보고요. 여러분 한 번 더 해볼게요. 빌트인 해볼까요? 빌트인 그리고 요 단어 한 번 배운 김에 잊지 마세요. 마이크로웨이브 어벤 와셔 세탁기 자 또 여러분 콘서트 갔더니 너무너무 목소리도 멋있고 춤도 좋았어요.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단어 굉장히 유용해요. good이랑 great이랑 fantastic 쓸 줄 안다는 건 채점관도 알아요. impressive 같이 한 번 해볼까요? impressive 라던가 be impressed by 나는 되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같이 한 번 읽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I was impressed by her beautiful voice. 그의 파워풀한 퍼포먼스는 정말 대단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표현 배우셨으면 경치묘사 할 때도 쓰세요. 뭔가 인상 깊었을 때 좋았을 때 이럴 때 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I was impressed by the beautiful scenery. 아름다운 scenery. 경치의 깊은 인상을 받았고요. 산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산에 갔더니 산 꼭대기에서 본 광격이 너무 인상 깊었대요. 같이 한 번 해볼까요? The scenery at the top of the mountain was very impressive.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제 강의 좀 impressive 한가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기출문제 한 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오픽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두 개에서 세 개의 콤보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국내 여행이라는 선택 주제에서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국내 여행이 이 수험자분의 시험에 딱 등장했을 때 예를 들어서 2번이 국내 여행이었다. 3번도 국내 여행 관련 문제. 4번도 국내 여행 관련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1번 여행 전 준비하는 상황. 당신은 뭔가 알아보십니까? 리서치 합니까? 아까 그랬죠 여러분 해변 가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일. 가기 전에 맛집도 찾아보고 갈 만한 관광 명소 같은 것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make reservations 예약도 합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거 표현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얘기도 같이 섞어서 하겠어요. 그래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돌발 주제가 나왔을 때 따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생각하는 인터넷의 유용한 점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봐라 여행할 때 I can research online 온라인에서 리서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make reservations 이런 팁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와 함께는 오늘 이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여행지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자 여러분 저는 쉐도잉을 수업시간에 굉장히 많이 하고 쉐도잉 숙제도 굉장히 많이 내드리는데요. 쉐도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자체가 인토네이션이 없으면 알아듣기가 힘든 말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센트나 발음 같은 것도 연습시켜 드릴 겸 그리고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인토네이션도 좀 입혀 드릴 겸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요. 문제를 굉장히 쉐도잉을 많이 시켜 드리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어로도 앞에 지면으로 글로서 표현된 어떤 문제를 푸는 것보다 듣고 몇 초 안에 바로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에 칭숙해질 수 있게 수업시간에 문제를 듣고 학생들과 계속 따라서 읽어봅니다. In your background survey 이렇게 등장하면 여러분 선택 주제란 뜻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n your background survey you indicate that you enjoy domestic travel Where do you like to visit Which do you prefer Mountains or beaches Describe the place you like to visit and why you like to go there 당신이 좋아하는 여행지 설명해 주세요. 이런 문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 문항은 아까 말씀드렸죠. 설명이나 묘사 과거 경험 과거 경험에서 특별한 경험이 나왔네요. 그쵸? 자 한번 풀어볼게요. 항상 수업을 풀기 전에 학생들이랑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먼저 대화를 나눠요. 우리나라의 관광명소들 이렇게 좀 표현이 돼 있네요. 관광명소가 영어로 Tourist Attractions에요. 그런 것도 수업시간에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관광명소가 나왔는데요. 저랑 같이 저는요 국내 여행지 중에 제주도를 되게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오픽 답변하실 때 저는 저희 나라에서 In my country I think my favorite place is 제주 아일랜드 이렇게 하면 아까 말한 발화량이 많고를 충족시킬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세요. 제주도가 좋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사실 에바야 있잖아. 우리나라는 비치들이 되게 많아. We have a lot of beaches 특히 동해안에 많아. 자 동해안에 라는 표현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On the east coast 같이 한번 해볼까요? On the east coast 한번 더 On the east coast 동해안에 해변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 뭐 많아요 여러분? 산도 되게 많죠? There are a lot of mountains too. Also You know what? 있잖아? 우리 학생들 You know what?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연습시켜드리거든요. 있잖아 할 때 You know what? 남해안 쪽에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해안 쪽에 On the south coast There are many islands 섬이 되게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제주도라는 게 있어. And one of them is 제주 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그림 보며 말하기도 굉장히 많이 진행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한국에는 해변들이 되게 많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갖고 있다로 시작해서 We have a lot of beaches 동해안에 On the east coast 그리고 Also 한번 해볼까요? Also There are a lot of mountains too 도 괜찮고요. As well 또한 산도 굉장히 많아. Also plus You know On the south coast 남해안 쪽에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많은 섬이 있다. There are a lot of islands And one of them is 제주 아일랜드 자 그러면서 제주도의 특징 이렇게 한국어로 먼저 봐요. 우리 여러분 제주도의 특징과 좋아하는 이유 화산섬이다. Volcanic island 이런 표현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뭐가 많다? Beautiful beach들이 많고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Mount Hala 해볼까요? Mount Hala 한라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아기자기한 지역 식당들이나 음식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제주도 가서 맥도내드 빅맥 먹고 올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지역 음식 특히 해산물이 싱싱하고 맛있고 그리고 휴양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주도 자체도 유명한 휴양지이기도 해 하고 그 여러분을 면접하고 있는 면접관인 사이버 면접관인 에바한테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관광 명소도 많아 Tourist Attractions도 되게 많아. 간략한 모범 답안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연습을 해 볼게요. 여러분 답변 하실 때 야 너희 나라에서 너는 어디 가는 걸 좋아하니? I like to visit Jeju Island 이러면 벌써 점수가 떨어지는 소리가 좀 들려요. 딱 들어도 누군가 들려도 I like to visit Jeju Island because it is beautiful 외운 것 같죠? 여기에 필러 같은 걸 좀 섞으면요 You know I like to visit Jeju Island because it's very beautiful 와우 이런 식으로 섞으면 좀 더 부드러워 보이죠? 그리고 답변할 때 최대한 사람답게 자연스럽게 하세요. Right 음 맞아 아니면 Well actually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NH 페널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Right 맞아 I enjoy domestic travel 그냥 편안하게 답변 시작하세요. 오 나 여행 좋아해 I love travel 그쵸? 그 다음 I love to take a trip 이런 식으로 길게 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영어를 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한 가지 문장으로만 말할 수 있으면 말문이 계속 막히고 영어 실력이 안 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수업할 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럼 이거를 한 개, 두 개, 세 개로 표현하는 연습을 늘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명사로 쓰셔도 되게 깔끔하고 좋아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저런 부사 쓰는 거 되게 중요해요. Especially 특히 같이 해볼게요. 이제 시작 Especially 제주아일런 is my favorite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I, H나 A, L로 가시면 특히 A, L 쪽은 이런 조동사 우드 같은 것도 한번 써보셔야겠죠. 저랑 같이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One of One of my favorite places is 제주아일런 어떻게 여러분 레벨의 차이가 살짝 느껴지시나요? 제주아일런 is my favorite 하는 사람과 One of my favorite places in Korea is You know, 제주아일런 훨씬 더 부드럽죠. 레벨이 조금 높아졌어요. 여러분 요건 오늘 외우세요? I would have to say that 같이 해볼까요? I would have to say that 우드쿠드 쓰면 말이 좀 부드러워지면서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군요. 이런 뜻이 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이런 것보단 제주도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훨씬 이 플루언스야 자연스러운 그 말하기를 평가하는 오픽에서는 고득점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I, H, A, L 노리시는 분들 I would have to say that 해볼까요? I would have to say that 제주아일런 is my favorite. 여러분 아까 배웠던 단어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인상 깊은 이란 단어 배우셨죠? 뭐였죠? Impressive. 그 콘서트는 되게 인상 깊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 문장을 만약에 I, H, A, A를 원하시는 분들이 쓰신다면 이렇게 Well, you know, I would have to say that the concert was very 인상 깊은 Impressive. 그렇죠? 자, 그래요. 제주아일랜드 나 좋아합니다. 이걸로 지금 이렇게 문장을 한번 연습해 봤어요. 그러면 제주도에 설명을 좀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 돌발 주제에 너희나라 땅통이의 생김새라는 geography, 지형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형을 말해보는 연습은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In fact, 사실 You know, 있잖아. Korea has a lot of beautiful island, beautiful beaches. 아름다운 해변이 되게 많아. 특히 여름에 사람들은 해변에 가서 뭔가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기는 걸 좋아해. 제가 갑자기 제주도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해변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주도에도 뭐가 아름다운 뭐가 많으니까요? 해변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많고 특히 여름에는 이라고 얘기한 건 너희나라 사람들이 계절별 하는 야외활동을 말해봐라는 지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진도를 나가면서도 얘기를 하고 지형을 진도를 나가면서도 뭔가 지형 설명을 얘기를 하면서 날씨도 섞어 얘기하면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안정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딱 나오시면서 우와, 쌤이 말한 문제가 다 나왔네 라고 자꾸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특히 한번 읽어볼까요? especially in the summer people love to go to the beaches and enjoy various outdoor activities for example, people enjoy swimming 이런 거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날씨 묘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했던 거 you know, 있잖아 it's very hot and humid in the summer in Korea 자, 이거 한번 반복해볼까요? hot and humid 덥고 되게 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hot and humid in the summer in Korea 여러분 아까 배웠던 단어 생각나나요? it's actually scorching hot sometimes 때로는 찌는 듯이 더워 이런 거 붙여주면 제주도 얘기하면서 날씨 언급도 하면서 나 이런 형용사도 알아? 이렇게 뽐내주실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you know 해볼까요? you know, it's very hot and humid in the summer in Korea it can be a great time to visit those beaches 이런 식으로 한번 답변 구성해봤습니다. 자, 나 제주도 좋아해 사실 한국에 아름다운 해변이 많고 사람들은 주로 여름에 많이 가 여름이 좀 더워 우리나라가 그리고 scorching hot 엄청 더울 때도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나면 그렇게 우리 한국에는 해변도 많고 산도 많고 그런데 섬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 번 읽어볼게요. also, well, 이거 필러요 여러분. on the south coast of my country there are so many small but beautiful islands. 노란색만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남의 안에 되게 작고 아름다운 성 많잖아요. small but beautiful islands. and you know, one of them is 제주 island. 좋아하는 이유도 얘기해 줘 봐야겠죠? 나는 제주도가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쉬운 문장 말씀하실 때는 나 이런 문장은 맨날 쓰는 영어야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말해 주시는 게 고득점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려운 패턴도 쓰지만 쉬운 패턴을 좀 플루언트하게 쭉쭉쭉 뽑아내시면 점수를 좀 잘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저랑 빨리 한 번 말해 볼까요? I like Jeju Island because it is not far from where I live. It is pretty close. 이런 표현도 첨가해 주실 수 있겠죠? It just takes an hour by plane. 비행기로 한 시간 걸려. 그래서 I am 레벨 같은 경우는 그냥 가까워 요거만 언급하셔도 되고요. IH 이상은 비행기로 한 시간 정도 걸려. 이런 표현들을 늘 연습해요. 여러분들이 공연장에 가시는 답변을 해도 내가 그 공연장에 가는데 It just takes 5 minutes by car. 차로 5분 걸려. It just takes 5 minutes on foot. 걸어서 5분 걸려. 이런 표현은 늘 연습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수업을 수강하시는 학생분들은 아마 이 동영상 만약에 보신다면 아 선생님 맨날 하는 거 저기서 또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쓸 수 있는 표현은 되게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휴가지라는 단어 오늘 배워 가실게요. 이렇게 귀한 시간 투자 하셔서 제 강의 봐주셨는데 휴가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Vacation spot 입니다. Vacation spot. 이 Vacation spot 이란 단어는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 해외여행 가실 때도 보통 못 찾아가세요 여러분. Vacation spot. 이렇게 그쵸?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이런 연결사를 신경 쓰시면서 말하시면 조금 더 고득점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또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plus it is a great vacation spot because it is some beautiful island. beautiful beaches 죄송합니다. beautiful beaches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롤플레잉이라는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롤플레잉이라는 건 뭐냐면 11번에 보통 12번에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11번 12번 혹은 13번까지 이렇게 두 개에서 세 개 콤보로 나오는데요. 롤플레잉은 질문하기에요. 문의하기 예를 들면 자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너는 캐나다 패키지 트랩을 가고 싶다. 당신은 그 전화에서 패키지 트랩에 대해서 물어봐라. 이런 테스크를 그 사이버 면접관인 에바가 여러분의 면접관인 에바가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이런 단어 쓰시면 되겠죠. 여행사에 전화에서 여러가지 표현을 쓴 다음에 그중에 하나가 Could you tell me about 해볼까요? Could you tell me about vacation spots in Canada? 이런 식으로 롤플레잉에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롤플레잉에서 여행에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요. 호텔에 문의하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많은 해변 중에 내가 협제비치라는 곳에 갔더니 말이야 되게 굉장히 맑은 물과 아름다운 경치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 같이 한번 채워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장 읽고요. 있잖아. 이런 것도 꼭 연습하세요 여러분. 되게 어색한 거 저도 알아요. You know what? 하기 어려운 거 아는데 여러분. You know what? 있잖아. 같이 한번 해볼까요? You know what? 우리 학생 아까 자기도 어색하니까 나는 미국인이다 세 번 외쳤다 그랬죠? 여러분들도 You know what? When I visited one of them called the 협제비치, I was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하죠? I was impressed by the 아름다운 물과 굉장히 맑은 물. 아까 뭐 했죠? By the crystal clear water, crystal clear. 투명한 듯 맑은 물과 아름다운 경치. 영어로 이거는 잊으셨을 수도 있겠다. Beautiful scenery. 그쵸?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When I 부터 시작. When I visited one of them called 협제비치, I was impressed by the crystal clear water and beautiful scenery. 또 지역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지역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 우리 해외여행 갈 때도 이 단어 꼭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 기출 문제 중에 로컬 레스토랑과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비교해라. 로컬 짐과 프랜차이즈 짐을 비교해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지역에 라는 단어 잊지 마세요. 독특한 지역 레스토랑. 이 세 단어만 읽어볼게요. unique local restaurants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답변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ih에서 al 답변. 제가 제주도를 좋아하는 또 이유는요. 거기 되게 지역 식당이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지역에 아까 영어로 뭐였죠? 지역에 local. 그리고 레스토랑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diner. 아까 어휘량이 풍부하고 라고 했으니까 나는 식당에 레스토랑 말고 diner라는 단어도 안다. 이런 걸 좀 뽐내주시면 좋겠죠. 우리 ih, al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Another reason why I like this place is that Jeju Island has some unique local diners. 그리고 관광 명소도 되게 많아. 요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tourist attractions 같이 해볼까요? tourist attractions 이런 게 많아. 가령 such as museums 이런 것도 있어. such as도 잘 활용하시면 이런 게 있어. 가령 뭐뭐 같은 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의 botanic garden, 식물원, 수목원 이런 것도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나는 제주도가 참 좋은 곳인 것 같아. 마무리 문장은 간단하셔도 돼요. 하지만 꼭 있으신 게 여러분 점수에는 플러스 포인트가 되어줄 거예요. 자 여기도 필로 한번 연습해볼게요. 있잖아. You know 아무 뜻 없어요. 여러분 해볼까요? You know for these reasons I think Jeju Island is one of my favorite places to visit in my country. 자 이런 식으로 저랑 오픽 기출문제 한 문제를 좀 길게 풀어봤어요. 약간 IM3에서 AL 사이에 목표를 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강의를 해봤는데요. 그 밑에 레벨은 여러분 IM 레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순하고 샘플하면서도 쉽게 대비가 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부교제 이외에 제가 주 교재료는 해커스 오픽 스타트 교재를 인문기본반에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해커스 오픽 어드밴스트를 중고급반에서 쓰면서 제 부교제와 여러분이 숙제와 스터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를 드리고 있어요. 앞에 보시면 뭘 드리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스터디 때 쓰실 자료 기본반 같은 경우는 영작과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본반 학습자분들은 아직 영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문장을 먼저 쓰는 연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본인이 써본 문장은 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영작과제 굉장히 저희 학생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기출문제를 따로 모아서 쭉 뽑아드려요. 언제 어디서든 원하실 때 들춰보실 수 있게 그리고 중급반 같은 경우는 쉐도잉 좀 많이 하시라고 딕테이션 과제를 내드리는데요. 이따 뒤에서 좀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이렇게 스터디 과제를 늘 정해진 분량을 들여서 스터디를 안 하시는 분은 숙제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 조언 그리고 저와 함께 스터디 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계속 답변하면서 준비하게 되겠고요. 중급과 입문기본반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연습자료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PDF 파일을 하나 드리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스마트폰 용이에요. 전화기에 다운받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설명하거나 산에 갔던 경험을 이거만 보면서 영어로 한번 말해 보시거나 아니면 제일 메인은 이겁니다. 한글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면 영어 표현이 나오겠죠. 여러분 The water is 투명하고 맑다 오늘 뭐였죠? Crystal clear 이런 표현들을 연습하시게 그래서 이렇게 PDF로 PPT 파일을 PDF로 변환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 없으실 때 출퇴근 시간에 지하체에서 이렇게 넘겨 보시면서 공부되시도록 휴대폰에 담아드리는 걸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본반 학생들이 하는 영작 자료예요. 해커스 오픽 교재를 기본으로 거기에 나온 문장을 먼저 쉐도잉 하고 읽어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숙제로 영어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해커스 교재를 봅니다. 쉐도잉을 하면서 문장을 숙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한번 써봅니다. 그리고 답이 궁금하면 반별 게시판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올려준 답을 봅니다. 이런 과정으로 숙제를 꾸준히 하시면 아무리 영어를 못 하시던 분도 목표 점수를 와서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중고급반 학생들이 해커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구멍을 뻥뻥 뚫어놨어요. 그럼 1번 mp3 플레이어를 틀어놓고서 쉐도잉을 먼저 하십니다. 듣고 따라 읽어요. 여러분 액센트 멋지게 원어민스럽게 그리고 그 문장을 적어 넣으면서 한 번 더 따라 읽으세요. 쉐도잉을 하라는 목적도 있고요. 두 번째 유용한 표현이라든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장들을 한번 써보시라는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중급반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실력 향상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 수업 비전은 사실 영어 선생님으로서는 맨 마지막에 비중을 두고 싶어요. 영어 실력 말하기도 영어 말하기도 실력이 항상 되고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이란 뜻은 여러분 전공 공부도 바쁘고 아니면 회사에서 업무도 바쁘신데 오픽만 하루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 대여섯 시간 공부할 수 없습니다. 매일 잠깐의 시간을 투자하고도 여러분이 목표 점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돌발 문제 및 신규 기출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수험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훈련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쉐도잉 기회를 계속 드리고 숙제 마셔도 숙제 마셔도 계속 따라 읽고 말해보고 하는 숙제를 드림으로써 발음 및 억양도 교정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듣고 마지막 때 선생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It was a rewarding class. 정말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오픽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을 제가 쫙쫙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수업 시간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긴 강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